지금 당장 히트 스타크래프트 2 대통합회상 좋아요 다 같이 박사 붙일까요? 와 대현이 형한테 협박받았어요 오늘 노잼으로 하면 끝나고 싶합니다 본인의 이상형이 어느 분이 답답습니까? 고인규 회사님 아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이야 홍도에서는 프로 직관노입니다 아 인탄에서는 프로 직관노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매치예요 컴퓨터 잘해주세요 자 독가스예요 독가스 잡아야지 야 어디가 이 바보야 도구 닫아 야 도구 닫아 인마 내가 안 돼 내가 안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 떨어뜨려도 되나요? 아 아 전부 형 왜 틀렸어?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진영이 인성이에요 올라가 올라가 둘이서 왜 지지 않았어? 아니 그럼 넌 아바타야 보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? 아바타입니다 OJS 직관 이후 감상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감상문이요? 이거 해방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멸축이 있어서 그냥 수호기 모두 하는 척만 내게 했잖아 나도 개멸축 선을 못 간다고 아 그럼 빼요 3월 9일 수요일 네 GSL 시즈원 코드 S 직관 확정 아 가겠습니다 오가 기사 자 부각이 또 왔어요 오가 기사 오 뭐야 사소는 다도 갔어요 뭐야 어디 갔어요 사소? 뭐지? 사이로니 사이로니 당하셨어요 뭐 하냐? 뭐 하냐? 뭐 하냐? 뭐 하세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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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